양주 신도시에 들어서는 양주 옥정 린파밀리의 모델하우스가 지난 16일에 문을 열고 오는 27일 분양에 나섭니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사전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4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5월 6일, 계약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앤더시티 김 노현 기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수도권의 신도시 분양단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분양단지를 저희가 들고 와봤습니다. 양주 옥정 린파밀리에는 우미건설과 신동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하고 양주 신도시 A-1 블록에 위치합니다. 지하 3층, 지상 29층, 24개동 전용면적 74, 84제곱미터 총 2049가구 규모이고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양주에 대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야 할 것 같네요. 가장 대중적인 수요가 높은 평면 구성의 단지 규모도 2천 세대가 넘네요. 양주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수도권 쪽에 청약단지들을 소개를 해드릴 때 서울 동남권에 있는 곳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서울 북부도 중요하겠죠. 서울 북부에 위치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신도시가 양주 옥정 신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옥정 신도시의 특징적인 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 11월만 하더라도 미분양 물량이 629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불과 3개월 만에 17가구로 줄어들어서 97.3% 미분양이 감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GTX-C 노선이 되겠습니다. GTX-C 노선이 벌써 다음 달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진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점, 입주 시점에서는 GTX-C 노선 거의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까지도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통 계획들이 입주 시점보다 조금 지나서쯤 상당 부분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로망을 보시더라도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까지 같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한 도로망도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요즘 뭐니뭐니 해도 GTX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주 옥정 린파밀리에는 양주의 구도심인 덕정지구와 신도심인 회천신도시 그리고 양주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하고요.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 생태숲공원과 회엄천 등의 공원이 단지 주변에 있어서 요즘 부모들이 선호하는 숙제권 아파트 단지이고요. 유치원과 상가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된다고 하네요. 커뮤니티 시설로는 통학버스 하차 공간의 카페와 실내 체육관,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게스트하우스와 도서관, 독서실 등도 조성된다고 하네요. 역시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예정되어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교통환경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도권, 신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서울 북부나 서울 도심권의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 출퇴근을 하시게 된다면 분양가가 34평형 기준으로 3억 9600 평균가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대비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부담을 하면서 GTX 신호선이나 7호선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이 또 자체적인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가 양주옥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의 기업 인프라가 잘 발달될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섬유 패션산업 클러스터가 옥정 쪽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옥정 신도시 개발이 완성됨과 동시에 2023년을 전후해서 양주옥남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양주해천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보다도 그 지역 자체의 기업 인프라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만큼의 직장인 수요들이 옥정 신도시의 옥정림파밀리에와 같은 단지를 선호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분양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분양가가 천만원대 초반이라고요. 분양가를 좀 분석해 주시고 또 인근에 신규 단지도 있다고 해서 여기가 양주의 입지 대비 가치가 어떤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오랜만에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옥정 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만큼 가격도 평가를 해보자면 굉장히 적정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140만원 그러니까 34평형은 평균 3억 9,6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입주해 있는 옥정 신도시 다른 아파트 단지들 일반적인 시세와 비교를 해보시면 될 텐데 최근 1개월간의 각 단지별 34평형 기준 실거래가 평균 가격을 보시면 양주 옥정 신도시 대방 노블랜드가 6억 7,490만원 그리고 옥정동 2편안세상이 6억 2,500만원 또 2편안세상 옥정 어반센트럴이 5억 9,000만원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양주 신도시의 옥정 신도시의 특징이 신축 대단지와 또 그렇지 않은 단지들 간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인데 이 양주 옥정 림파밀리에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넘고 또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등급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이런 기준을 잡고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약간 상해하다는 것 또 체크를 미리 해두셔야 되겠죠.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게 30%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20% 또 기타, 서울, 인천, 경기도 양주시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들에게 5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청약에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라서 좀 문턱이 높은 편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분양일 경우에 그냥 민간 분양일 때보다 오히려 제약 조건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당첨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공분양의 가격이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3억 원대로 30평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6억 원대까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프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원칙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 도코미